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작가 안톤 체오프의 귀여운 여인 나머지 이야기를 읽어드리려 합니다. 그 전에 전편의 이야기를 간략히 소개 드리자면 귀여운 여인은 러시아의 시골마을에 사는 조용하고 성질이 온순하며 정이 많고 건강한 처녀인 올렌카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귀여운 아가씨, 귀여운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올렌카는 언제나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어야 하며 사랑이 없으면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죠. 그녀는 첫 남편 쿠킨, 두 번째 남편 바실리와 사별을 한 후에도 수의사 블라디미르와 사랑을 했지만 얼마 안 있어 이별을 하게 되죠. 사랑은 그녀의 삶을 행복하게도 하지만 불행하게도 만드는 원인이 돼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때 올렌카는 아름답게 빛나지만 사랑할 대상이 없을 때 그녀의 삶은 황량하게 텅 빈 정혼과 같아집니다. 귀여운 여인 그녀는 살이 빠지고 초췌한 모습이었다.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이젠 예전처럼 그녀를 유심히 보거나 미소를 보내주지 않았다. 분명히 꽃피는 시절은 지나가서 옛날 이야깃거리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뭐가 뭔지 모를 일종의 별다른 생활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는 것이 나을성 싶은 그런 생활이 시작되려는 것이었다. 저녁마다 올렌카는 정원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앉아 티보리에서 연주하는 음악과 불꽃 터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그것도 이제는 아무런 감상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그녀는 흥미없는 눈초리로 텅 비어있는 자기 집 정원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원하는 것도 아닌 그저 멍청한 상태로 있다가 이윽고 밤이 깊어지면 침실로 들어가 텅 빈 정원을 꿈에 보는 것이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그녀는 마지못해 하는 듯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지 못한 것은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의견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녀의 눈은 주위에 있는 사물이 보이기도 하고 주위에 일어나는 것에 하나하나를 이해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어떤 일에 대해서는 자기의 의견을 세울 수가 없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좋을지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아무런 자신의 의견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 이를테면 병이 하나 서 있거나 비가 오거나 또는 농민이 진마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아도 그 병이라든가 비라든가 농민이 무엇 때문에 있는지 그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말하지 못했다. 아마 천 루블리를 주겠다는 말을 들어도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구킨이나 푸스토바로프와 함께 살았을 무렵이나 그 뒤 수의사와 함께 있었을 때는 올렌카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란 하나도 없었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데 부자유를 느낀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온갖 상념 가운데도 마음속에도 흡사 자기 집의 정혼과 마찬가지로 공간이 생겨버렸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분 나쁜 입맛이 쓴 느낌은 마치 쑥을 잔뜩 먹고 난 뒤와 같았다. 거리는 차츰 사방으로 뻗어갔다. 집시 마을에도 이제는 거리에 이름이 주어졌고 티보리의 유원지와 목재 하치장이 있었던 부근에도 주택이 늘어서서 골목이 가지런히 줄을 이었다. 세월은 빨리도 흘렀다. 올렌카의 집은 그을음에 찌들어 지붕은 녹슬고 헛간은 기울어지고 정원에는 키 큰 잡초와 가시도 친 쇠기풀이 무성했다. 올렌카 자신도 늙어서 볼품이 없어졌다. 여름철이 되면 그녀는 변함없이 그 계단에 앉았으나 그녀의 가슴 속은 여전히 텅 비어있고 따분하여 쓴숙의 뒷맛이나 다름없었다. 겨울에는 겨울대로 그녀는 창가에 앉아 멍청하게 눈을 바라보았다. 봄에 숨소리가 살짝 스치거나 불어오는 바람결에 성당의 종소리가 전해오거나 하면 갑자기 과거의 추억이 한꺼번에 밀어닥쳐 감미롭게 가슴이 저려오며 두 눈에선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지만 그것도 순간적인 일로 가슴은 텅 비게 되고 무엇을 보람으로 살고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게 되었다. 검은 고양이 브루이스카가 재롱을 부리며 가르르하고 부드럽게 목구멍 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이런 고양이 따위의 아양을 받아보았댔자 울렌카는 조금도 달갑지가 않았다. 그녀가 원하는 것이 그런 것이었을까? 아니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같은 사랑이라도 자기의 온몸과 온넉스를 있는 그대로의 넉과 이성을 송두리째 꽉 쥐어주는 사랑 자기에게 사상과 생활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랑 노새에 가는 자신의 피를 따스하게 해주는 그런 사랑인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옷자락에 매달린 브루이스카를 뿌리치고 화난 듯이 이렇게 말했다.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여긴 아무것도 없어! 이리하여 날이 가고 해가 거듭되었다.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주관도 없이 그녀는 하녀 마브라가 말하는 것이라면 그저 무엇이든 좋다는 시기였다. 7월의 어느 더운 날 해 질 무렵이었다. 마을의 가축대가 거리로 몰려 정원 가득히 먼지가 들어차때였다. 갑자기 누가 대문을 두드렸다. 스스로 문을 열러 나간 올렌카는 힐끔 밖을 내다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서는 멍하니 멈춰서버렸다.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수의사 블라디미르였다. 이미 머리칼이 히끗히끗했고 편복 차림이었다. 그녀는 금방 모든 추억이 되살아나 그만 참을 수가 없어 울음을 터뜨리며 말도 못하고 사나이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그 뒤 둘은 어디를 어떻게 해서 집안으로 들어와 테이블에 마주앉게 되었는지도 모를 지경이었다. 정말 반가워요. 그녀는 기쁨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중얼거렸다. 블라디미르 푸스톤의 이치 도대체 어디서 무슨 바람이 불어서 오셨어요? 사실은 이곳에 와서 정착할 생각이요 라고 그는 말했다. 군대를 그만두고 이렇게 이 동네로 온 것은 자유의 몸이 되어 운을 시험해보고도 싶고 또 한 군데에서 뿌리박은 생활을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요. 게다가 내 아들도 중학교에 보낼 나이고요. 많이 컸죠. 그리고 나는 실은 아내와 화해를 했어요. 그럼 부인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고 올렌카가 물었다. 아들과 함께 여관에 있어. 그래서 난 지금 새집을 구하러 다니고 있는 중이요. 어머 그릇이다면 차라리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 정도면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정말 그게 좋겠군요. 그러면 난 집세 같은 건 한 푼도 안 받을 거예요. 흥분하기 시작한 올렌카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가족과 함께 여기서 살아주세요. 나는 저쪽 별채에서 살아도 좋아요. 아, 난 정말 기뻐요. 이튿날 안채의 지붕에 페인트 칠을 하고 벽도 새로 칠했다. 올렌카는 두 손을 허리에 짚고 정원에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휘를 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옛날의 미소가 빛나기 시작했고 생생하게 활기를 띈 모습은 마치 기나긴 잠에서 깬 사람 같았다. 수의사의 아내도 왔다. 그녀는 바싹 마르고 못생긴 데다가 짧은 머리에 고집이 있어 보이는 여자였다. 함께 따라온 사샤라는 어린아이는 열 살이라는 나이에 비해 몸집이 작았으나 토실토실하고 아름다운 파란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으며 양쪽 볼에 보조개가 있었다. 소년은 정원에 들어서자마자 곧 고양이를 뒤쫓았다. 그러자 집안은 금방 소년의 쾌활하고 즐거운 소리로 가득 찼다. 아줌마 이거 아줌마 내 고양이에요? 하고 소년은 올렌카에게 물었다. 이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미안하지만 우리 집에도 한 마리 주세요. 네? 엄마는 쥐를 몹시 싫어하거든요. 올렌카는 소년을 상대로 잠시 이야기를 하면서 금방 가슴이 따뜻해지고 달콤하게 절여오는 것이 마치 이 소년이 자기가 낳은 아들인 듯 여겨졌다. 그리고 밤이 되어 그가 식당에 앉아서 복습을 하고 있으면 그녀는 감동과 동정이 가득 찬 눈길로 소년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었다. 아 정말 귀엽고 잘생긴 아이로군 귀여운 아가 넌 정말 똑똑하고 아 이렇게도 흰 살결을 가지고 있구나 섬이라는 것은 하고 소년은 커다란 소리로 읽었다. 물의 일부로서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말한다. 섬이라는 것은 물의 일부로서 하고 그녀도 뒤따라 말했는데 이 말이야말로 그녀가 오랜 세월에 걸쳐 잠겨있던 침묵과 생각의 공허를 깨고서 확신을 가지고 말한 최초의 자신의 의견이었다. 이래하여 그녀는 자기의 주견이라는 것이 생겼으므로 저녁 식사 시간 같은 때에 사샤의 부모를 상대로 요즘 중학 공부가 상당히 어려워졌지만 그러나 역시 고전 교육이 실과 교육보다 훌륭하다. 왜냐하면 중학을 나오면 어느 방면에도 깊이 트여 있어 자기 지방에 따라 의사도 될 수 있고 기사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었다. 사샤는 중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그의 어머니는 하루코프에 있는 언니에게로 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어딘가로 가축 거명을 하러 떠나 때로는 사흘 동안이나 집을 비우는 일도 있었으므로 올렌카는 사샤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 집안에서 쓸데없는 인간으로 취급받고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소년을 자기가 사는 별채로 데리고 와서 작은 방 하나를 마련해 주었다. 사샤가 그녀의 별채에서 살게 된 지도 어느덧 반년이 되었다. 매일 아침 올렌카가 소년의 방에 들어서면 소년은 의뢰에 한쪽 팔을 볼에 얹은 채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깊이 잠들어 있다. 그러면 그녀는 깨우는 것이 가엾다는 생각이 든다. 사샘카 하고 그녀는 슬픈듯이 말한다. 일어나거라 얘야 학교에 갈 시간이야 소년은 일어나서 옷을 입고 하느님께 기도한 뒤 차를 마시려고 왔는다. 차를 석잠 마시고 커다란 둥근 비스킷 두 개와 버터를 바른 프랑스빵 반 조각을 먹는다. 그는 아직도 잠이 덜 깨어 기분이 나쁘다. 사샘카 너 아직 동화실을 완전히 외지 못했지? 올렌카는 그렇게 말하며 먼 여행을 보내기라도 하는 듯한 눈길로 소년을 가만히 지켜본다. 말썽꾸러기로구나 정말 잘해야 돼 공부도 잘하고 말이다.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야 한다. 괜찮아요 좀 내버려 두세요 제발 하고 사샤는 말한다. 그리고 그는 학교를 향해 집을 나선다. 키가 작은데도 커다란 재물을 쓰고 제법 묵직해 보이는 책가방을 둘러매고 있다. 올렌카는 그 뒤를 소리 없이 따라간다. 잠깐 기다려 사생카 하고 그녀는 불러세운다. 소년이 뒤를 돌아보면 그녀는 그의 손에 대추라든가 캐러멜을 쥐어준다. 학교가 있는 골목길로 접어들면 소년은 자기 뒤에 키가 큰 뚱뚱보 아줌마가 따라오는 것이 부끄러워져 뒤돌아서서 이렇게 말한다. 아줌마 집으로 돌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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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냄새가 다다듬고 그것을 누가 알겠는가? 사샤를 학교에까지 바래다 준 그녀는 참으로 만족스럽고 여유있고 흐뭇한 애정이 넘쳐 흐르는 듯한 기분에 젖어 천천히 집으로 돌아간다. 그녀의 얼굴 또한 요 반년 동안에 다시 젊어져서 즐거운 미소를 띄고 있었으며 그녀의 눈동자 또한 밝게 빛나고 있었다.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고는 저도 모르게 흐뭇해져서 이런 말을 건넨다. 안녕하세요 귀여운 올리가 세면허부나 아주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요즘엔 중학공부도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하고 그녀는 장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제만 해도 1학년 학생에게 동화시를 암기하고 라틴어를 번역하는 일 그리고 또 한 가지 숙제가 나왔어요. 정말 꼬마들한테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선생들에 대한 소문, 수업 이야기, 교과서 이야기와 사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을 늘어놓는다. 2시쯤부터 그들은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밤에는 함께 연습을 하거나 웃거나 한다. 이윽고 사샤를 침대에 눕혀주면서 그녀는 오랫동안 그를 위해 성호를 긋거나 나지막한 소리로 기도문을 외우거나 한다. 그것을 마치면 자기도 침대에 들어가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닌 희미한 먼 장례에 관한 일. 즉 사샤가 대학을 나와 의사나 기사가 되어 새집이 아닌 자기의 커다란 저택을 가지고 자기의 말과 멋진 포장마차를 갖추어 신부를 맞이하여 아기를 낳고 하는 공상을 즐겼다. 자면서도 역시 같은 것만을 생각했다. 감은 눈에는 눈물이 흘러나와 양쪽 뺨을 적시고 떨어졌다. 그리고 검은 고양이가 그녀의 겨드랑이에 안겨 자면서 자꾸 목구멍 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심하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올렌카는 소스라쳐 잠이 깨었고 무서움에 숨을 못 쉴 지경이었다. 심장의 고동이 터질 듯 했다. 30초쯤 뒤 또다시 두드리는 소리. 하르코프에서 전보가 온 모양이군 하고 그녀는 온몸을 떨면서 생각했다. 저 아이의 어머니가 사샤를 하르코프로 불러들이려고 하는 거야. 아, 어쩌면 좋지? 그녀는 정신이 나간 듯한 기분이었다. 머리도 발도 손도 싸늘해지고 자기만큼 불행한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도 없을 것 같았다. 그 뒤 1분쯤 지나자 말소리가 들려왔다. 수의사가 클럽에서 돌아온 것이다. 아, 다행이구나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심장의 고동이 차츰 가라앉으며 다시 편안한 기분이 되었다. 그녀는 또 누워서 사샤에 대한 생각을 계속했다. 사샤는 옆방에서 쿨쿨 잠들어 이따금 이런 창고대를 하고 있었다. 시, 어디 두고 보자. 저리 안 갈 테야. 그만두지 못하겠어? 안톤체오프의 귀여운 여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편안히 들으셨는지요? 항상 행복하세요.